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왜 하나요? 뭐 재밌는 게시글 올라와서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아마도 SNS의 가장 큰 재미는 나 혼자 게시글을 보지만 누군가와 같이 본다라는 그 느낌 따봉받고 좋아요 받는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SNS를 안 해 아싸라 시발 것 저 같은 아싸 쉑들을 위해 코지마 히데오가 분위기 좋은 유사 SNS를 가져왔습니다 초반부 6시간은 코지마 사진을 걸어놓고 저주했습니다 진짜 개같은 게임을 가져와가지고 입을 개 털고 진짜 뒤질라고 왜냐면 2시간 게임을 하면 1시간 반동안 설정 얘기를 해요 그니까 뭐 도구나 오브젝트를 통해 설명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컷신을 쑤셔박아 넣어서 자 저 까만 괴물을 봐 정말 무섭지 저 괴물이 존나 세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잡히면 존나 세 무서워 그러니까 그 잡히면 안 돼 알겠지? 존나 세거든 아 그래서 저게 뭐냐니까 그니까 그 사후세계에서 왔어 근데 존나 세 아 마누라 보고 싶다 이 지랄병을 1시간 반동안 하니까 화가 나 안나 자 그럼 우린 이제 뭘 할까요? 걸어서 산을 타야죠 산을 타면 뭐하냐고요? 화물 묶고 떠불러 산을 타야죠 본 궤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고 춘장을 쳐 건너는 이 구간 진짜 X같습니다 안 그래도 조작감이랑 맵 디자인을 원체 X같이 해놔서 이때 해선같이 등장하는 한 줄기의 빛이 나옵니다 오도바이 오도바이로는 못 가는 길이 없어요 하복 엔진 특유의 걸림만 극복을 할 수 있다면 사다리 타고 고개도 가능하고요 절벽도 슝슝 갑니다 이 오도바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에는 몇 가지 건축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밧데리가 다 달아갈 때쯤 충전소가 있고 넘어가기 개같은 지형이 있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따봉 표시 아 좋다고 눌러줘요 자 이렇게 도움을 받다보면 메인 퀘스트로 남들에게 건축물을 지어주는 임무를 받습니다 다리를 짓습니다 따봉이 들어옵니다 발전기를 짓습니다 따봉이 들어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국도를 잇습니다 따봉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이 따봉이 왜 대체 이 따봉 나부랭이가 왜 있나 싶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지은 건축물들이 점차 따봉 천 개, 이천 개, 만 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가슴 속에서 뿌듯함이 생깁니다 아 나는 내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이게 뉴비한테 도움이 되다니 그렇게 따봉과 건축을 하다보면 어느덧 메인 퀘가 미뤄져 있습니다 뭐랄까 멍 때리면서 멍청하게 메인 퀘가 밀립니다 아니 이거 진짜임 메인 퀘이를 깨야지 하고 집중해서 깨는게 아니라 뉴비들 도와주고 따봉 받고 하다보면 메인 퀘스트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진행을 하다보면 지형이 극악인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짚라인을 제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짚라인을 내가 다 잇냐 곳곳에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짚라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편하게 다니라고 여기저기에 이어 놓습니다 진짜 내가 꿀 빨아야지 보다는 내가 개같았으니까 니들은 편하게 다녀라 라는 마인드로 짓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꿀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임 진행 양상을 보면 게임에 화려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작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드벤처적인 모험 요소도 없습니다 게임성으로는 꽝이라는 거죠 데스 스트랜딩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는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보단 SNS를 하며 사람들과 알게 모르게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혼자이지만 혼자서 하는게 아닌 자연스러운 협력을 통해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식을 보면 긁어와서 친구들 보여주고 도움되는 게식을 있으면 퍼오고 좋아요도 누르고 가끔은 트롤링도 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데스 스트랜딩의 첫 번째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스토리는 역시나 코지마답게 컷신에 불필요한 설명까지 XX하게 몰아넣어 놓고 유저들은 헷갈립니다 뭐가 중요한 부분이고 뭐가 불필요한 부분인지 구분 못하게끔 내용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쌉창 내놨어요 물론 뒤로 가면서 차곡차곡 정리되는 스토리고 이와 어우러지는 음악까지 더해져 소름돋게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크레딧이 올라갈 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재기준 플레이타임 33시간 중 23시간은 아니 시발 이게 코지마 중요일기냐 스토리냐 라면서 투덜댓은 만큼 제법 많은 비중을 설정을 설명하고 인물들의 지엽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데에 할애합니다 특히나 13챕터를 가게 되면 스텝롤을 보여주기 위해 유저를 강제로 묶어두고 간밤에 오줌 싸서 이웃집에 소금 얻으러 다니는 젠미니 마냥 맵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스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정표도 없고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올바른 곳으로 갈 때까지 뺑뺑이를 돌립니다 만약에 옆에서 코지마 히데오가 야 이거 스텝롤 보여주려고 일부러 연출한 거야 개쩔지 라고 했으면 아갈머리 한 대 세게 쥐어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왕급 조절이 잘못되었지만 데스 스트랜딩만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설정 그리고 캐릭터들의 세세한 이야기는 충분히 두 번째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아까까지 재밌다고 약팔던 새끼가 갑자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니까 총을 쏘고 주먹질을 하고 모험을 하고 택배 상하차를 하는 게임 플레이가 재미가 없어요 페이스북이 재밌는 거지 게임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도 있는지 돌구리에만 걸리면 턱턱 멈춥니다 이게 높은 것도 아니고 운동장 자갈 같은 거에 다 걸려버려 그렇다고 전투가 재밌냐 하면 메탈기어 솔리드에 각질만 모아서 뭉쳐놓은 느낌이고요 모험은 언럭키 야생의 숨결 같은 느낌이에요 재밌지가 않고 X나 피곤합니다 물론 개척을 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기면 재미가 붙지만 메인 퀘스트를 위해 움직이는 구간은 그냥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아니 X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려고 풀스를 켰는데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절로 들걸요? 보스전은 지나치게 피통이 많은데에 비해 내가 입는 피해량이 없다시피 해서 거지 같은 전투와 합쳐져 패드가 부서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 이 게임의 단점은 딱 하나야 게임이 재미가 없다 자 정리해보자면 탄탄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진 스토리와 캐릭터들 하지만 이걸 설명하는데 23시간을 쓰는 미친 중구난방 스토리텔링 방식 하지만 따봉을 받으며 유저들과 알게 모르게 유대감을 주고받고 협력하는 시스템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게임이 X나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풀프라이스를 주고 살 가치가 있냐고 한다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듯 호불호가 갈릴 요소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저 또한 33시간 중 30시간을 내가 왜 이 샹노무 택배 상가차를 패드로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쌍욕을 박아가며 했지만 확실한 건 게임은 혼자 플레이하는데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오묘하고 신비한 시스템은 그 어떤 게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멋진 경험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이렇게 멋진 세계관과 스토리 스토리와 어우러지는 음악까지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풀프라이스를 주고 누구보다 빨리 경험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발주자인 여러분들을 위해 대륙횡단 집라인을 건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뵙죠